컬리가 연내 유료 멤버십 정식 출시를 위한 두 번째 베타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. 컬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두 달간 베네핏 패키지를 한정 운영합니다. 매월 3천 원을 내면 적립금과 할인 쿠폰, 무료 배송 등 최대 2만 3천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입니다. 이는 정식 유료 멤버십 도입을 위한 두 번째 베타 서비스로 앞서 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차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. 컬리는 다음 달 베타 서비스 종료 이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연내 선보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 고도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. 컬리가 유료 멤버십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입니다.